오늘 성지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의 강당과 이어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두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드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서 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곧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 성시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시라 베드로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백이죠 주님이시라는 음성을 듣고 그 잡은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곧옷을 들고 바다로 바로 뛰어드는 오늘 너무 이 멋진 현장이 또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시간표에 기도를 놓치고 하늘의 시간표를 놓치고 현장의 땅의 시간표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말구의 길을 배웠지만 예수님이 다시 말구의 길을 붙여주는 주님을 돕는 일이 아닌 또 주님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역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방향 없는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주님과 방향 맞추지 않고는 우리의 그런 열정이 어느 때는 너무 무의미하죠 베드로가 그 뜰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너무 무자비하게 부인하잖아요 두 번까지 부인했을 때 자기가 부인하는 걸 모릅니다 닭이 울고 부인하고 있을 때 주님의 눈과 마주쳤을 그때 닭이 울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통곡하게 되죠 우리가 교회 안에 예비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향한 멀찍이 신앙이 되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제자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현장에 주님을 보려고 그 끝까지 있거든요 사복음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사이는 한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어떤 판결이 나는지 보고 싶어서 베드로의 마음은 맞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조조하면서도 앉아있는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가 거지같이 살지 않도록 또 다른 반면 교사이지만 그 중심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중심 우리 인간적인 마음 그것이 말씀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딱 베드로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이시라 요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는 말씀을 또 듣고 제자들이 모인 현장입니다 첫 번째 소대지는 바다로 나가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가 있을 거라는 그들이 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디베라라는 호수 갈릴리 호수죠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일곱 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나다니엘은 바돌로메 라는 거 아시죠?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 야구보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런 다른 두 제자는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저녁이 늦게 되어서야 베드로가 3절에 뭘 하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리라 나는 바다로 가겠다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나는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가겠다 베드로가 바다로 향하는 모습은 바로 오랫동안 자기가 어부였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베드로의 마음은 다른 제자하고 다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그냥 부인이 아닌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처참히 배신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베드로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주님의 얼굴을 뵙겠어요? 정말 인간이라면 뵐 수 없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오늘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거는 진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있을 수가 없는 시간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어느 때보다 길고 고통스럽고 다른 도망간 제자들과 다른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베드로의 그 심정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극히 너무 익히 인간적인 마음 알 수 있어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 다 알아 너 상황이 그렇고 네 환경이 그렇고 얼마든지 이해해 지금 베드로의 마음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거 얼마든지 우리 이해해요 베드로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가로뉴다는 계획적으로 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은삼십량에 자기가 팔았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속에 예수님을 부식 중에 배발한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이거를 용납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랬다고 우리를 봐주고 그랬다고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이유 나의 환경 나의 문제와 사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온다 지금 5주 넘었어요 아마 우리가 20% 예배가 회복되어도 한 번도 안 나온 분이 있을 겁니다 작년과 이어서 이 5주차 예배를 지금까지 안 나왔던 영적으로 완전히 죽음입니다 하나님 자녀지만 현장에서는 베드로처럼 딱 이렇게 우리의 반명교사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얼마든지 이해하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 맞추지 않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받기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기담아 듣지 않았어요 자 일어나 우리가 이제 가자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현장을 차고 나간 현장이지만 말씀과 기도가 없는 자는 현장에 그냥 내 인생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표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고 벌써 우리 7월이 지나고 8월 휴가가 끝나면서 마지막 주입니다 저희는 5주차 성교 캠프가 진행될 텐데요 언제나 저희는 추석 주간에 저희가 성교를 갔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가 뭐가 정지가 되든 상관없이 저희는 성교 캠프가 진행됩니다 작년에는 가문 성교 캠프가 진행되었고 올해는 우리가 학업과 직장 성교 캠프 속에 가문 캠프가 5주차 캠프로 진행됩니다 지금은 깨워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번주 말씀에 이어서 지금은 모든 시간표가 내 개인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구속사의 방향이에요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온단의 방향, 강단의 방향, 말씀의 방향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베드로가 고기잡으로 바다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됐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원장에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 속으로 나와야 되고 기도 속으로 나와야 되고 내가 안 되면 팀사역 받아야 되고 베드로의 개인적인 지금 사항은 이해는 되지만 지금의 사항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표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할 그 시간에 기도를 놓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조절을 했고 예수님이 만나서 기다려야 할 이 시간에 지금 이 갈릴리오 호수의 이 시간에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언제나 강단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베드로가 딱 돌이켜서 보았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얼떨게 마주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뚫어지게 아주 주시해서 원호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신앙으로 주님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매번 다를 것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온단의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육신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편 82편은 대예배시예요 예배시 올해의 모든 응답은 예배의 응답입니다 리더인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오우 기다렸다는 듯이 다 따라갑니다 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가 꼭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이 주위 환경을 몰고 가죠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시간표를 놓쳤다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강단에서 항상 우리 정은정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시간이 고장났다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두 번이라도 맞는다고 그런데 내가 먼저 가거나 나중 가게 되면 한 번도 안 맞는다고 시간 부위를 놓쳤을 때는 정지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날 밤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이었어요 빈 그물이 인생 예수님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현장에 가본들 물론 베드로가 생교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 고기를 잡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친 현장은요 빈 인생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나의 예수님 우리의 고백에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물고기로 잡으러 가노라 우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절대 금지사항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놓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또 다운된 상태에서 우리가 장세기 3장의 옛 체질, 옛 직장, 옛 내 모습으로 바로 오토매틱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어부가 아니었으면 아 나 고기 잡으러 가련다 이런 말 안 했을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운된 몸이 반응해요 몸이 지금은 바다를 향해서 갈 때가 아니고 바다로 나가는 베드로입니다 바다로 나갈 때가 아니라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할 때이고 지금 이 시간 오늘 새벽 기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과 지금 또 이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에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것처럼 오늘 이 말씀과 내가 마주쳐야 돼요 베드로가 그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를 향한 그 주님의 눈길이 베드로의 모든 것을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카이로스 하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통곡과 참회의 시간이 되죠 두 번째가 주님께 달려가는 베드로입니다 주님께 달려가는 베드로 바다로 향해서 갔던 베드로가 오늘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 계셨어요 아무도 제자가 이 바닷가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도 해요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는 편에 내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또 그물을 내려요 그리고 그물을 올렸더니 이 물고기가 이 그물에 가득해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153마리라 하지만 원래 원어에는 153마리 종류의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153마리 세면 몇 개 안 돼요 저는 바닷가에 살아서 이 물고기 부분 잘 알죠 153종류의 물고기입니다 그 호숫가에 이 고기를 잡으러 간 이 어부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죠 153의 이 비밀이 셀 수 없는 물고기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물고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7절에 뭐라고 하냐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지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요한이라 기록하지 않고 언제나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가장 자존감이 풍성한 자가 요한입니다 사랑의 사도이죠 베드로에게 가서 말해요 요한은 알았어요 예수님인 줄을 그때 베드로에게 가서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요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곧옷을 두른 채 그 어떤 것도 물고기 원래 물고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만약 물고기였으면 물고기를 끌고 오겠죠 주님이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우려고 고비교를 잡으려고 벗어놓았던 곧옷을 가지고 경혜에 보시죠 주님을 만나려는 그리고요 헤엄쳐서 갑니다 주님이라 하시라는 주님이시라는 그 요한의 음성을 듣고 그 듣는 순간 베드로에게는요 영혼을 깨치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 올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낙심한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시는 주님 그 자리가 바닷가든 한밤중이든 내가 커튼을 쳐놓고 내가 집에 숨어있든 주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현장에 찾아오시고 지금도 사랑의 눈길로 나를 마주치시고 그 마지막 요한복음의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죠 주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장담하면서 이 모든 사람이 도망가더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도망가지 않을 거란 그 말보다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주님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세 번을 반복합니다 주님을 오늘 여기 새벽기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 지금은 내 중심의 시간표를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구속사의 시간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영혼구원의 방향 교회의 방향의 시간표를 맞출 때입니다 베드로가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즉시로 옷을 입고 바다로 그냥 뛰어들어 헤엄쳐서 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내 영혼을 터치하였을 때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결단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요 정말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베드로의 배반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다시 돌이키는 은혜 회복의 은혜이고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은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비흘리신 그 사랑의 눈길이거든요 우리의 버전처럼 그래 잘 됐다 기도 안 하더니 심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악한 우리의 버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의 요한의 보이지 않는 우리가 또 잡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한 것도 알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같이 또 달려갔던 자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인지를 모를 때 그의 귀에 대고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한 자예요 영적인 것을 함께 동력하는 자 나만 알고 나만 응답받고 나만 예수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그 영혼을 터치해주는 그 보금의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주님이시라고 정말 우리가 또한 요한의 우리가 또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낙심한 자 정말 어려운 자에게 주님이시라 그 현장에 지금은 이 고기 잡는 현장이잖아요 한 주간 현장의 시간표 속에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또 오늘 이 요한보금의 베드로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완전히 하반기에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서에 요한보금 20장 31절에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써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증거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이 모든 부분 안에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이걸 통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제자는 말씀에 역동합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각 부분에게 주님이시라 그 음성이 들려지고 제가 이게 며칠 동안 좀 많이 아파가지고 오늘 강단에 설 수 있을까 없을까 정말 다른 분에게 전화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또 이렇게 중보기도 속에 오늘 또 이 새벽 재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이시라는 고백은 또 제에게 들려지는 고백이었고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우는 것이 닭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이 생각난 주님의 눈길을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눈길을 오늘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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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